안녕하세요.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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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요일인데요. 수요일의 감독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성장성이 전주된 섹타 및 종목을 통한 1차 필터링. 가치 분석과 결정적 모멘텀을 통한 2차 필터링으로 종목의 흐름 및 진행 상황을 추적 분석하고 매매 시점을 파악한다. 김용준 전문가의 알찬 강의 지금 만나볼 수 있습니다. 수요일의 감독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김용준 전문가 자리하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좀 오르기는 했는데 좀 지지부진하다는 느낌을 들었거든요. 시험 분석부터 좀 시작해 주시죠. 네. 일단 지금 뭐 차트를 먼저 좀 보면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거래소가 최근에 한 이틀 정도 강하게 움직였죠. 이틀 정도 좀 강하게 움직이다가 오늘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동평균선이 지금 밀집되어 있는 이제 1970포인트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지금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 기준으로도 지금 계속 거래가 특별하게 지금 어떤 변화를 주지 못하는 거래 감소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코스닥 시장은 최근에 좀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코스닥 시장이 한 이틀 정도 이제 급락을 했었죠. 코스닥 시장이 좀 급락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기관들의 그 대규모 차익 매도가 좀 실현되고요. 그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그 매물 압박들을 좀 받고 그리고 그동안 좀 상승했던 종목 분들이 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어떤 중심축들이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금 이제 논쟁이 진행되는 게 뭐냐면 거래소로 가야 되냐 코스닥으로 가야 되냐 결국 이 얘기는 대형주가 맞냐 중소형주가 맞냐가 첫 번째 얘기가 될 겁니다. 어느 쪽이 과연 맞을 거냐 다시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코스닥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하고 기관들이 거래소 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규모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까지 집계가 되면 최종적인 매도까지 집계를 한 상태에서는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는 거의 9200억 정도를 샀고요. 기관 역시도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은 규모로 팔았습니다. 어제는 이제 거의 천억대 넘게 팔았죠. 천억대 넘으면서 장중의 종목들이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기관들이 아직까지 7천억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럼 얘네들이 지금 현재까지 사놓은 게 1조 6천억이 넘는 금액인데요. 이 금액은 늘 말씀드리지만 거래소에 비해서 10배 작은 코스닥 시장이니까 거래소 기준으로 보면 16조 정도를 산 거로 일단 볼 수가 있죠. 그럼 거래소 기준으로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볼 때 먼저 뭐를 봐야 되냐면 외국인들이 올해까지 물론 벵가드 물량을 포함하지만 7조 5천억 정도를 팔아냈습니다. 이것에서 상당 부분을 산 주체가 누구냐면 결국 기관인데 기관이 한 5조 6천억 정도를 사놨는데 5조 6천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강한 매수를 했던 쪽은 어디냐면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3조 5천억 정도를 산 건데 근데 기관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기관이 아닙니다. 기관이 사는 것 중에서 그 지수가 올라가거나 대형주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때는 항상 뭐냐면 투신이 주체가 되더라는 거죠. 근데 연기금이 주체가 된 상태에서 지수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기금은 장기펀드이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주가를 위로 올려가면서 사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주식은 빠지는 걸 받아준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럴 때는 하락 저지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은 지금까지 계속적인 매매 패턴들이 뭐였냐면 하락 저지용으로 사용됐던 거지 얘네들이 어떤 수급의 키를 지고서 위쪽으로 끌고 가는 패턴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거래소에서는 지금 수급의 주체가 없는 상태이고요. 코스탑에서는 지금 수급의 주체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결국은 대형주냐 중소형주의 논쟁에서 아직까지도 분명히 중소형주의 어떤 패턴이 맞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대형주의 상승을 이끌었던 쪽은 어느 쪽이냐. 이제 뒷부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대형주, 올해까지 지수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거래소 쪽, 대형주 쪽이 강한 움직임을 보였던 것은 다소 방어적 성격을 갖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다. 방어적 쪽의 종목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수와 소비재 쪽.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최근에 통신주 많이 올랐죠. 음식료들 많이 올랐죠. 이런 쪽이 주도가 돼가지고 전체적인 장상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런 패턴이 계속될 거냐. 그럼 앞으로 거래소가 조금 더 반등을 한다고 한다면 얘네들, 그러니까 방어적 성격이 강한 쪽이 계속 올라갈 거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뀔 거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바뀔 거라는 얘기고요. 바뀌는데 왜 바뀌냐를 지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코스타계의 지금 상승의 네리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미 상당한 어떤 키를 이쪽에서 쥐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거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해나갈 건데요. 그래서 지금은 장에서 종목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것은 큰 맥락에서 변곡점입니다. 변곡점이기 때문에 변화가 생기는 어떤 중심축, 변곡점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러면 앞으로 지금까지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가 중소형주 쪽으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중소형주가 간다고 하면 중소형주는 어느 쪽에 갈 거냐. 대형주가 간다면 대형주는 어느 쪽에 갈 거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섞어서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리부터 해드리면요. 지금 유럽하고 중국이 중요합니다. 유럽하고 중국이 중요한데요. 유럽하고 중국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은 미국이 올라가고 일본이 올라가고 글로벌 증시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국내 증시가 못 올라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깔려있는 부분들이 우리나라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엔저 현상이 추세적으로 이어지면서 엔저와 미국의 달러의 어떤 연결고리 안에서 국내 시장은 상당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림을 잠깐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기존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유동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유럽이 상당히 심각했었습니다. 유럽이 상당히 심각했었는데 이 유럽을 살렸던 결정적인 방법이 뭐였냐면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엔화 약세가 유지됐던 거죠. 그러면서 엔화 약세는 결국 지속적으로 달러 강세를 지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달러 강세의 여건들을 만들어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엔화 약세가 있으니까 엔화 약세가 지나치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자금인 엔케리 자금이 결국은 유럽의 금융시장으로 돌아가면서 이 부분들을 좀 안정시켰던 거고요. 물론 유럽에서도 자체적으로 통화량을 많이 방출을 했습니다. 1조 유로 정도의 어떤 자금 규모를 키웠다고 보는데 1조 유로 정도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조 정도 되는 건가요?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워낙 큰 단위라서 그런데 이 정도의 자금 방출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장기 대출 프로그램도 사용을 했지만 이것만 갖고는 사실 안 됐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골격 안에서 유럽 시장의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이러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강세를 했는데 결국은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는 국내 증시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국내 증시는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을 상승 가능성으로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이 지금 나타날 수 있는 요소들이 조금씩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드려야 하는데요. 이제 2012년도, 2012년도, 2011년도 이때는 유럽 문제만 나오면 지긋지긋했죠. 유럽, 그리스를 시작으로 해서 이탈리아가 어떻게 되느냐, 스페인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다 결국은 유럽 규모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프랑스까지도 전의가 되는 게 아니냐 굉장히 위험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럽 문제를 봤을 때 유동성을 극복한 해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막았던 해죠. 최악의 상황을 막았고 이제는 최소한 유럽 쪽에서 다시금 채권 발행이 되네 안 되네 이런 정도의 어떤 극단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로 연결되는 이러한 연결고리에서 만약에 이탈리아를 넘어서 프랑스로 넘어갔다면 이거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막아내면서 결국은 유럽의 문제는 우리의 눈에서 일단 일단락이 되면서 2012년도는 결국 유동성 극복의 유럽의 문제를 해결했던 한 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유럽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 이제 유럽이 최악의 국면을 겪었는데 그럼 이제 유럽이 더 이상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지금 부채들을 안고 있는 거죠. 유럽 각국에서 유럽에서 각국에서 부채를 안고 있는데 누구나 이제 부채에 대한 구조조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은 돈을 갖고 자꾸 밀어내가지고 부채를 깔 수는 없거든요. 이자 비용을 커버한 큰 돈들이 들어와야지 부채를 줄여나가면서 이자 비용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재무구조조정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지금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부채를 부채에 따른 이자 비용도 지금 커버하기 힘든 구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자 비용을 능가하는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뭔가 성장 동력을 지금 찾아내야 됩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급한 분을 꺾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제 어떤 펀드멘털 개선 쪽으로 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는 이제 성장 발판이 지금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의 지금 이제 앞으로의 키워드는 뭐냐면 이제 유동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결국 유럽의 초점은 어느 쪽에 맞춰져야 되냐면 긴축 완화를 통해서 결국 성장 정책으로 돌아선다. 결국 이제 그 프랑스에서도 지금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기존의 독일에서 유지했던 어떤 그 정책에서 긴축 완화를 통해서 결국은 적은 정보 그리고 지출을 줄이는 정보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구조조정도 필요하지만 성장을 좀 필요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먼저 사전적 조치가 취해됐던 게 EU에서 이번에 금리 인하를 했죠. EU에서 사전적으로 5월 2일 날 금리 인하 정책을 좀 사용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유럽 중앙은행 쪽에서 EU에서 ECB 쪽에서는 절대 먼저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떤 재무장관이나 어떤 최종적인 정책 위반자들이 정상회담 쪽에서 방향이 결정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사용하는 정책을 사용했는데 사실은 유럽에서 사전적으로 먼저 금리를 인하하면서 뭔가 앞으로의 방향을 먼저 제시를 했던 거죠. 그럼 이제 ECB 쪽에서는 뭐를 지켜보려고 하냐면 이제 앞으로 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유럽 정상회담이나 유럽 재무장관 회의가 5월 달에도 예정돼 있고 6월 달에도 예정돼 있죠. 그럼 여기서 뭐를 확인하려고 하냐면 결국 성장과 통합 쪽의 방향으로 너네들이 갈 거냐, 가야 되는 길을 열어준다면 ECB 쪽에서는 추가적으로 강력한 지원책들을 사용을 해서 결국은 유럽 경기가 전반적으로 살 수 있는 방향들을 제시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죠. 지금 이게 왜 차이가 생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과 일본 중심의 글로벌 증시 상황에서의 현재의 환율 시장의 여건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갖고는 국내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을 찾아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키워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뭐가 되냐면 미국, 일본 중심의 상승세가 앞부분에서 있었다면 뒷부분에 가서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유럽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중국이 어떻게 될 거냐 이에 따라서 국내 상황이 어떻게 바뀔 거냐 그러면 이쪽에서 주도했던 업종들은 방어적 성격이 강한 종목들이 움직였던 거고 이쪽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결국은 뭔가 변화가 생기는 쪽에서 위쪽으로 갈 수 있는 여건들을 갖고 있는 종목들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쪽에서 한 축을 지금 잡고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게 그럼 유럽이 지금 이제 앞으로 풀어야 될 부분은 위기는 끝났으니까 이제 올라가려고 좀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얘네들이 미국과 유럽은 경제학파들이 좀 다릅니다. 경제학파들이 다른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서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어떤 방향을 갖는다면 유럽 쪽은 자율 경쟁 체제 아래에서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주로 원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러면 성장으로 가는 거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는 하지만 성장을 가기 위한 뭔가에 어떤 변화들을 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유럽의 경제학파들 자체들이 자율적인 경쟁 체제에서 이것이 해소돼서 문제가 해결되는 쪽의 방향을 원하는 쪽 애들이라면 지금 현재의 여건들을 좀 놓고 알아서 좀 경제 성장 쪽으로 돌아가는 어떤 기관을 좀 갖고 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그렇게 지금 유럽 쪽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제 그 시작이 됐냐면 유럽 자체적으로는 지금 경기의 최저점을 언제로 인식을 했냐면 2012년도 마지막 4.4분기 이 정도면 유럽 경기가 거의 저점을 찍고 올해 1.4분기부터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거냐 그리고 지금까지 유럽의 문제는 뭐였냐면 주변국 그러니까 채무가 많은 나라들이 경기가 안 좋았던 거지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사실 경기가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막상 2013년도 1분기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당히 안 좋다는 겁니다. 0.1%가 아닌 0.09% 마이너스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분기별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유럽을 지탱하고 있는 게 사실은 지금 거의 독일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독일마저도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내지는 지속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합쳐졌기 때문에 결국은 유럽도 더 이상 지금 현재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는 겁니다. 유럽이 더 이상 이러한 부분들을 놔두게 되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유럽도 이제 뭔가 정책을 좀 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유럽이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의 어떤 상황에서 아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장을 가기 위해서는 성장을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긴축 완화를 해야 되고요. 긴축 완화를 하고 결국은 뭔가 새로운 어떤 뭐를 집어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일단 최소한 유럽에서 이 부분은 지금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긴축 완화에 대한 방향 기본적인 틀은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지금 그러냐면 이미 아일랜드나 포르투갈에 대한 대출을 대출금에 대해서 조건 없이 7년 연장을 해줬습니다. 조건 없이 7년 연장을 해줬다는 것은 결국은 긴축 완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좀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프랑스하고 스페인 네덜란드에 대한 재정 적자에 대한 목표치를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목표 달성 기간을 일단 2년을 연장해줬다. 결국 이 얘기는 압박을 계속 가하는 방법보다는 조금 이 부분을 좀 풀어주면서 뭔가 변화를 좀 줄 수 있는 여건들을 지금 서서히 만들어 가고 있다고 지금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유럽 쪽이 조금씩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유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으로 가기 위해서 긴축 완화라든지 기타 등등을 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지금 걸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제 키프로스 사태를 통해서 예금자 보호 예금자 보호라는 것들을 정말 해줄 수 있냐 예금자 보호를 해줄 수 있냐 이제 투자자에 대한 부분과 예금자 보호라는 것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보통 투자라는 것은 어떤 원칙을 갖고 있냐면 위험을 일정 부분 감수를 해가면서 다른 것보다 목표 수익을 좀 높이는 그래서 위험을 얼마나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목표 수익을 조금 더 높여가는 이런 것이 이제 투자의 원칙이고 그래서 투자는 위험과 목표 수익의 그러니까 함수 관계라고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은행에다 예금하는 사람들은 투자 개념으로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전환우선이나 기타 등등 투자 상품 중에 채권에서 약간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은행에다 돈 넣어놓고 여기에 대해서 손실이 난 부분을 내 돈을 빼가겠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상당한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자 보호에 대한 안전장치들이 전제가 돼야지만이 유럽에 대한 성장을 위한 준비에 대한 마지막 발판 작업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마도 유럽이 이제 성장을 위한 준비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긴축 완화는 어느 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5월, 6월 유럽에서 예정돼 있는 재무정상회담이나 아니면 재무장관회의 이런 쪽에서 각각의 어떤 일정들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방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장 먼저 합의를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유럽에서는 이제 앞으로 단일은행감독기구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SSM. 이게 설치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산이 300억 유로 이상인 대형은행 또는 그 나라 GDP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은행들은 SSM에서 직접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은행들은 나머지 은행에 대해서는 자국 내 중앙은행에서 관리를 해라. 이런 건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시행 시기가 2014년도에요. 2014년도부터 실행할 걸로 보니까 그러면 공동예금자 보호에 대한 것들은 그때 논의하겠다. 그 이후에 이게 실행된 이후에 논의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얘기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가 되지 않고는 결국 대규모 자금 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막지 못한 상태에서는 지금 유럽이 원하는 어떤 성장에 대한 틀을 만들기는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유럽은 지금 변화하고 있다. 유럽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데 있어서 성장 쪽으로 지금 가는 중이고요. 성장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가 된다면 그리고 성장에 대한 본궤도로 진입을 한다면 향후 증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된다. 단 여기서 지금 풀어야 될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금자 보호라든지 각국의 정상들 그리고 재무장관들이 이러한 성장에 대한 속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빨리 해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준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에 ECB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ECB가 성장에 대한 어떤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유럽의 문제들을 그런 각도에서 좀 바라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정상으로 좀 나와 있는 게 지금 5월 14일 날이 유럽 재무장관 회의였고요. 5월 14일 날이 재무장관 회의고요. 이제 그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기본적인 골격이나 이런 틀들을 합의하거나 원칙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5월 22일입니다. 5월 22일 날 정상회담이 있겠죠. 정상회담에서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다면 어떤 새로운 변화들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중국도 지금 이런 변수 안에서 보셔야 됩니다. 중국도 지금 대규모 어떤 경기 부양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계속적으로 강구되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겨진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결국 중국도 유럽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거의 같은 관점에서 비슷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지금 중국도 대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키면서 긍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신호들은 지금 나오고 있다. 결국은 중국과 유럽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방향들을 지금 잡아가고서 점진적으로 지금 속도를 내는데 이 속도가 좀 빨라진다면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느 쪽을 봐야 되냐 소재산업 쪽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산업재산업 그리고 또 이제 그 뒷부분에서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유럽이 경기 회복을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럽이 그린 에너지 쪽에 대한 투자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쪽이 만약에 나온다면 이쪽의 방향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그린 에너지 쪽이 어떤 원천 기술 쪽에서는 그래도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이런 쪽, 이런 쪽, 이런 쪽이 향후 긍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여기까지가 이제 대형주의 정리입니다. 대형주가 만약에 올라온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올라온다고 하면 대형주는 소재 쪽과 산업재 쪽이 간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중소형주 쪽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형주 쪽에서 지금 굉장히 큰 특징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중소형주가 지수가 큰 폭으로 빠지면서 기관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봤습니다. 기관들이 엄청난 양을 지금 팔아듣는데 기관들이 판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뭘 팔았냐면 바이오, 게임, 엔터, 전자결제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올라온 것들 대표적인 몇 개의 종목들만 차트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좀 그동안 좋다고 얘기했던 종목 중에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게 파트론이 IT 쪽에서 카메라 모듈 쪽입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 종목들이 이런 패턴들이에요. 엄청나게 올려놓고 갔다가 물량을 쏟아본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 오늘 이쪽이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것들 지금 이런 것들이 그동안 바닥에서 올라온 폭이 7,000원에서부터 2만 4,000원까지 3배 이상 올라온 상태에서 여기서 지금 집중적으로 매물을 맡고 있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부터 장애 패턴이 좀 변하는 겁니다. 장애 패턴이 변하는 게 지수가 밀리는 폭보다 지수의 지수의 지수는 지수의 지수는 얘네들 지금 기관들이 지금 매물을 내놓는 상당 부분은 뭐냐면 차익을 낼 만한 이익을 실현시킬 만한 종목들로 지금 매도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반대쪽에서는 한쪽의 종목들을 걷어들여요. 한쪽의 종목들을 걷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큰 맥락에서는 포트폴리오 재편 종목 교체 당연히 차익 내용을 나오는 거죠. 당연히 이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거고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도 지금 바이오 종목 내부에서도 지금 상당히 바뀌는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관의 매도의 진짜 목적은 포트폴리오 교체 차원에서의 그동안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차익 매물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성장성을 너무 담보로 해서 주가가 선반영된 측면이고요. 그리고 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작년 한 8, 9월부터 저점을 찍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해서 올 상반기까지 올라왔던 종목에 대부분의 종목 집합군이 지금 매도 집중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이 향후 코스닥을 지배했던 상황에서 이게 코스닥 1세대라고 본다면 지금 코스닥 2세대는 IT 부품 쪽에서 스마트폰 관련 중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파트론 같은 게 2세대 종목군이 될 거고요. 지금 이번에 하락을 통해서 나타났던 전형적인 현상은 뭐냐면 이제 새로운 종목에 3세대 종목군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항상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을 때 어떤 얘기를 드렸었냐면 종합주가 지수가 2003년도에 500포인트에서부터 2000포인트까지 올라올 때 주도 종목은 뭐였냐면 철강 조선 이런 종목이었죠. 그리고 조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어떤 종목이 올라갔냐면 자동차 이런 쪽하고 7공자 이런 쪽이 올라갔던 거고요. 이번에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갔을 때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IT 종목이 중심이었죠. 무슨 얘기냐면 장이 한 번씩 바뀔 때마다 종목들이 바뀝니다. 예전 종목이 반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장이 바뀌는 거죠. 코스닥도 지금 같은 맥락에서 지금 1세대 종목이 바이오 쪽이 끝나고 바이오 엔터 게임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약해지면서 그 다음에 IT 부품 쪽에서 스마트폰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이 변경점을 통해서 새로운 종목군이 지금 형성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 교체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상태에서 포트에서 제외할 차익 실현 종목들은 지금 기관들이 매우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는 상황에서 이유 없이 종목들이 같이 쓸려서 밀렸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은 이것이 진행되면 정상화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또 한 가지 퀴는 이 코스닥의 주도는 기관이 아니라 외국인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외국인이 장기 펀드를 통해서 코스닥 시장을 2, 3년을 지금 밀어붙이는 상황인데 오늘도 외국인이 가지고 놀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어제도 기관이 1,000억 8개 유도를 한 게 결국 외국인입니다. 왜 외국인이냐면 아침에 시작할 때는 외국인이 플러스를 시작했거든요. 플러스 몇십억에서. 장중에 툭툭툭 미니까 결국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외도 규모가 커지면서 하루 종일 팔더라고요. 그래서 1,090억까지 올라왔다가 막판에 외국인이 물량을 확 줄여버리니까 기관들이 1,060억 정도까지 약간 외도를 줄이면서 끝났거든요. 오늘도 똑같은 게 기관들 매도 유발하면서 지네들은 계속 걷어가더라는 거죠. 한 300억, 400억 정도 걷어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관들의 매도를 유발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 조절에 따라서 기관의 매매 방향이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런 거에 따라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지금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지금 두 가지를 설명드렸던 게 기관은 지금 포트폴리오 교체 작업에서 지금 호소하게 매도를 하는 거고 얘네들은 다른 종목을 사 들어올 겁니다. 포트 교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수급의 전체적인 키는 외국인 지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영주 중심의 장세에서는 앞으로 중국과 유럽이 변화되는 거에 따른 대영주의 종목 교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소재 산업가 그리고 산업재 쪽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유럽이 중심이 된다면 아마도 그린에너지 쪽에 관련 종목들이 부상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중소형주 쪽에서는 포트 교체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포트 교체 작업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새로운 어떤 시세분출이 시작될 거고 수급의 키는 지금 외국인이 지고 있다.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요. 시장을 대응함에 있어서 큰 그림을 미리 보고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정리해 주셨던 그 내용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시 반이 됐으니까요. 이제 종목 상담할게요. 잠시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네. 종목 상담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지역번호 02-3153-2619번 통해서 주시면 되고요. 문자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고 계시죠. 첫 번째 시청자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바텍이예요. 아바텍 얼마에 사셨습니까? 13,100원이예요. 비중은요? 비중은 10%입니다. 13,100원에 사셨으면 사신지가 얼마 안 되셨나요? 네. 얼마 안 됐죠.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그게 자꾸 이걸 제가 제 나름대로 이걸 파악해 가지고 이거 샀는데요. 네. 계속 증권회사에서는 이걸 추천을 하는데 총 반대거든요. 반대예요. 자꾸 내려가요. 주가가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점을 좀 봐 드릴까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려는지 그게 궁금하세요. 뭐 정하셨던 목표가가 있으세요? 목표가는 뭐 없습니다. 그런 거 안 정하셨고요? 네. 어느 정도 적당히 오르면 뭐 팔고 사고 그렇죠. 투자의 원칙 있잖아요. 적당히라는 게 사실 장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게요. 계속 올라가면 언제 팔아야 되는지 고민이 되게 마련인데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종목 분석을 해 드릴게요. 네. 잘 들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바텍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IT 부품 쪽이고요. 그리고 LG 중심형 매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그 LG 중심이냐 삼성 중심이냐를 많이 나누는데 얘네들은 이제 LG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력 사업은 뭐냐면 주력 사업은 이제 그 글라스 슬리밍. 그러니까 그 터치 패널 쪽에서 그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글라스를 얇게 하면서 그 이쪽 글라스 슬리밍 쪽이 한쪽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쪽은 이제 ITO 물질을 이제 그 ITO 물질을 이제 코팅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현재 주력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가지고서 현재 어떤 실적들은 어느 정도로 지금 내고 있냐면 지금 전년도에 매출이 863억. 863억에 영업이익은 198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수익은 좋은 편이죠. 그리고 전년도 대비로 성장폭도 상당히 컸습니다. 전년도 대비로 성장폭도 상당히 컸기 때문에 좀 기대가 좀 되는 종목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펀드멘털 측면에서 지금 보면 오늘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냐면 한 2천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영업이익을 뺀 순이익 기준으로 지금 167억 정도.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가가 시총 2천억 정도라면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적정 주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2년도 기준으로요. 그러면 2013년도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2013년도 기준으로 보면 매출이 좀 올라옵니다. 매출이 한 1500억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으로도 281억 정도. 그리고 이제 순이익 기준으로도 한 250억 정도. 그러면 이제는 이제 올해 보통 이제 주가를 평가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12개월 미래가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2개월 후에 어떤 영업이익을 가지고서 적정 주가를 환산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12개월 미래가치로 보면 250억 정도 순이익을 낼 수 있으면 그리고 이 상태가 유지돼서 계속 더 좋아질 수 있다면 적정 주가는 시가총액으로 2500억 정도는 줄 수가 있겠죠. 그럼 시가총액 2500억 정도면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한 25%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게 주가가 움직인다면 15,000원에서부터 16,000원까지 가겠죠. 그런데 이거는 이론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적정 주가까지 딱 가면 적정 주가에 사줘야 될 사람이 있고 그 상태에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이 상태를 누가 만들어줄 거냐는 거죠. 이 적정 주가를. 그러면 이런 것만 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기업은 항상 뭐를 담보로 해야 되냐면 성장성이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지금 신규 사업을 뭐로 하느냐.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주식이 급격하게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신규 사업 때문에 올라왔다가 신규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서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규 사업이 뭐냐면 강화글래스 사업하고요. TSP, 터치스크린을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면서 그때 급격하게 하락한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 종목이 제대로 주가를 반영한다면 지금 여기서 주가가 제대로 반영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뻔히 보이는 숫자만 갖고는 투자를 못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뭔가 이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 궤도로 진입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지만 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데 이 신규 사업에 대한 성과 내지는 성공 여부가 확인이 돼야지만 이 주가는 본격적으로 상승할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15,000원에서 16,000원의 목표가를 수정해서 더 높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확인된다면. 그래서 이 종목을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쪽으로 보시려면 신규 사업에 대한 성공 여부 이 부분이 확인돼야지 본격적으로 상승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본다면 시장이 이런 종목들이 크게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15,000원, 16,000원까지 목표가가 도달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한 14,000원 정도에서 앞부분에서 저항을 받았던 가격대에서 저항을 받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목표가를 정해주시네요. 아바텍은 14,000원 선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니까 참고를 해보십시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좀 더 쉬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전화를 통해서 들어왔었는데요. 이 종목 지금 바로 풀어드릴게요. 두산 인프라코어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3만 850원이시고요. 비중이 45%인데 계속 들고 가도 되는지를 이제서야 여쭤보셨어요. 김용수 전문가님. 어렵습니다. 일단 두산 인프라코어라고 하면 이 얘기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두산 인프라코어는 공식화됐어요. 회사가 무슨 얘기냐면 굴삭기 중국 이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올라가는 걸로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못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왜 못 움직이는가 내용을 봤더니 중국 내에서 굴삭기에 대한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게 가장 문제고요. 그래서 업황 측면에서 좀 부정적입니다. 업황 개선이 좀 나타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조금 더 문제가 있는 부분이요. 지금 재무 구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가 보니까 2013년도 예상치가 매출이 8조 2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3,500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적정 주가는 3조 5천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2조 5천억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영업이익은 3,500억 정도가 나오는데 순이익은 3백억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자 비용이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분기 실적 봐도 금융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금융 비용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두산 인프라코어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지금 뭐를 좀 판단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 3만 원을 사신 상태에서 지금 1만 3천 원대, 1만 4천 원대 주가가 형성됐기 때문에 50% 이상 손실이 나 있으세요. 그것도 계좌 비중이 45% 정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 계좌 상황에서 지금 이 종목을 자르면 한 20% 정도 계좌 손실이 나타나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1억짜리 계좌라면 2천만 원 정도 이상의 손실이 무조건 확정시켜 놓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 매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기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기간이 많이 걸릴 게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황이 좀 살아나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무구조가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 목표가를 드릴 수 없는 게요. 차트를 봐서는 어떤 저항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 종목이 좀 살아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손실을 다 안고 이걸 정리를 하자는 얘기는 못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1만 8천 원이라고 해서 이걸 잘라서 현금화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물 타서 들어간다. 이거는 더더욱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45% 비중에 제외된 55%의 자금을 갖고 다른 쪽에서 좀 수익을 내서 이쪽 손실들을 좀 하바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지금 이렇게 좀 판단되고 두산인프라고 하는 당분간 손을 못 댈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시청자분께서도 우리가 아무리 손절과 목표가 정해드려도 대응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번 들고 계셔보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비중을 가지고 운용을 잘 하셔서 손실을 메꿔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전화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골든, 나레, 리츠. 이 종목도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진 가격이 451원에 비중이 50%십니다. 보유 여부 좀 알려주시고요. 목표가 정해달라고 하세요. 골든, 나레, 리츠. 네, 잠깐만요. 지금 인터넷 속도가 좀 안 나와서 지금 종목들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시가 총액이 한 190억 정도잖아요. 일단 지금 안 나오니까 기업만 갖고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든, 나레, 리츠라는 회사는 리츠죠, 리츠. 리츠라는 것은 뭐 하는 회사냐면 부동산 임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보통 리츠가 시작된 건 대부분 어떤 부동산 하나를 사죠. 그래서 여기서 임대 수입을 발생하는 걸 갖고 운영을 해서 투자한 사람들에게 적정 이윤을 주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건물을 매각해서 이 건물에서 매각 차익을 발생시켜서 전체적으로 배당을 해서 청산하는 구조의 어떤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골든, 나레, 리츠는 지금 사업 분야를 지금 뒤져보니까요. 관광 개발 사업, 그리고 도심 개발 사업, 그리고 육가 증권 투자 사업. 그러니까 일종의 원래 리츠의 본연의 취지하고는 조금 다른 쪽에서의 어떤 투자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이고요. 아마도 제가 지금 볼 때는 골든, 나레, 리츠를 사셨던 가장 큰 이유는 한진, PNC 한진, PNC의 BW 인수 이걸 통해서 앞부분에 살짝 올라왔었거든요. 아마 그때 좀, 그때 눌림목이라고 해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이제 한진, PNC의 갖고 있는 내용이 결국은 뭐냐면 콜롬비아 유전이죠. 콜롬비아 유전에 대한 매각 여부가 지금 진행되는데 결국 이걸 보고 좀 들어가신 것 같은데 지금 이걸 갖다가 목표가를 정하거나 그런 방향을 정해드릴 수가 없는 거고요. 한진, PNC 자체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결국은 전체적인 주가의 움직임들이 좀 상당히 위험했던 상황인데 콜롬비아 유전이 언제 매각될지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매각됐다고 해서 골든, 나레, 리츠에 얼마나 이익계도를 할 수 있는지 모르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저도 깜짝 놀란 게 아무것도 지금 투자된 상품이 없다고 보는 게 1분기 매출이 제로입니다. 1분기 매출이 제로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목표가, 손절가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을 거고요. 기다리실 거냐, 빠져나올 거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빠져나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기다리실 거면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뭔가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 들어가시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든, 나레, 리츠도 지금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전화를 통해서 상담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번에 볼 종목은 LB 세미콘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5%나 빠져서 이제 마이너스 구간으로 포트가 돌아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먼저 매수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LB 세미콘 3612원의 20%, 계속 들고 가도 좋겠습니까? 네, 다들 이게 가장 궁금하시죠? 일단은 이 종목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밀렸더라고요. 보시는데요. 지금 앞부분에서까지 같이 묶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여기서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냐 없냐를 얘기할 때는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꾸 여기서 눌림목에서 사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기를 보고 사세요. 이거를 돌파할 수 있다고요. 근데 지금 패턴이 지금 그 패턴이 아니거든요. 오늘 코스닥 종목 중에서 돌아갈 종목들은 돌아갔습니다. 못 돌아갔던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어제 최근 며칠 전에 대량 거래를 시키고서 그리고서 밀어버렸거든요. 이거 이동평균선 이탈하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버텨보시는 거지만 목표가를 높이 잡기도 어려워요. 이 점 뚫고 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날 대량 거래 시킨 물량을 소화해서 위쪽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돌아온다면 한 3,700원 정도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내일 만약에 이탈한다고 하면 무조건 현금을 하셔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봐드릴게요. 이 종목도 역시 전화로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코오롱 생명과학을 69,500원에 사셨다고 오늘 종가랑 똑같습니다. 15% 들고 계시고요. 목표가 정해달라고 하시는데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2평선에 걸려있는 자리고요. 코오롱 생명과학이 소위 말하는 바이오의 1세대 대장주입니다. 1세대 대장주고 얘가 바닥에서부터 지금 저 밑에서부터 올라온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지금 이거 기술적 분석으로 무슨 수렴형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수렴하다가 그냥 가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은 조정 들어가기 전에 일단 조심을 좀 하셔야 되고요. 가장 큰 쪽에서는 지금 바이오 쪽이 전반적으로 조정 사이클에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사신 가격 정도라면 일단 현금화하고 추위를 좀 냉정하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전문가님 이번에 이 종목 사도 되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요. 삼립식품이랑 한국토지신탁입니다. 한 분께서 여쭤보신 건데요. 둘 중에 하나라도 살만한 게 있을까요? 한국토지신탁은 기업 내용은 좋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은 기업 내용은 좋고요. 그리고 싼 주식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보통 주가를 평가할 때 1690원 이거 뭐 무슨 싼 주식 아니냐 잡주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항상 주식은 뭘로 평가를 하는 거냐면 시총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좀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기업 내용들이 괜찮고요. 그리고 한국토지신탁이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예전에 다른 쪽에서 운영했다가 민간으로 돌리면서 결국은 얘네들이 수익구조를 좀 다변화시켰기 때문에 얘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좀 조정받고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좀 올라온 폭이 좀 있기 때문에 조정을 노리는 좀 매매줄라. 주식은 이거 못 사면 큰일 날 것 같지만 고식이 지나면 정말 편안한 가격에 살자를 줍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들도 그리고 예 아니면 없습니까? 또 딴 종목 있으니까요. 눌림목 날도까지 좀 기다렸다가 타이밍 잡는 게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삼립식품은요? 삼립식품은 좀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예 마크로젠이고요. 4만 1,500원에 20% 목표가 순절가 역시 궁금하시네요. 0309님께서 주셨어요. 마크로젠. 마크로젠은 왜 이렇게 사셨죠? 마크로젠 최근에 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마크로젠이라는 회사를 좀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마크로젠 만만한 회사 아닙니다. DNA 유전자 진단이죠. 그리고 사실 이쪽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게 개념 프로젝트고요. 이거에 대해서 가장 키워드가 뭐냐면 자기 몸에 대한 개념 프로젝트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천불 시대가 도래할 거냐. 자기 몸을 분석해서 앞으로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언제 발생할 때 천불 시대가 도래할 거냐. 그렇다면 마크로젠의 주가는 많이 갈 거다. 거의 이런 식의 논리들인데 얘네들이 지금 몇 가지 프로젝트에서 완성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완전히 완성되기 전까지는 본격적인 주가 상승은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이 주식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주식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앞부분에서 크게, 여기서 한번 크게 했고요. 보통 이런 충격파동들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위에서 못 털었기 때문에 올려놓으면서 조금씩 물량을 정리하고 빠져나오고 정리하고 빠져나오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조정 사이클이 걸리면 좀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반적인 상승에 대한 조정이 최소한 가격이 아닌 기간 조정이라도 나타날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쉽게 가기는 어려울 거고요. 역시 얘도 바이오헬스케어 쪽의 종목에서 전반적인 조정파동에 걸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세분출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4만 1,500원에 들어가셨고 39,700원은 오늘 끝났는데 추가적으로 강하게 상승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일단 현금하실 수 있으면 현금을 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식쇼 스트라이크 시간이 벌써 다 돼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서울경제TV에서는 샘플러스라는 전문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김용준 전문가께서 어떻게 투자를 하고 계시고 어떤 비법을 갖고 계신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전문가 방송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전문가 방송 클릭하시고 들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쇼 스트라이크 여기서 마치겠고요. 내일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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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